랑.준.헌.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랑준헌입니다. 저희는 5월 20일 한국에서 진행되는 팬미팅! 공연 때 노래할 것들 연습하러 와 있는데요. 지금 연습실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10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저희는 밤늦게 항상 연습을 하기 때문에 오오오오 깜짝이야! 밤늦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동감 넘치는 연습실 환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요? 엄청 생동감 있게 이렇게 찍을 거란 말이에요.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샷도 보여드리고 땀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오오오오오! 무빙 들어갑니다! 무빙 들어가요! 여러분 랑준헌 팬미팅 연습 파이팅! 파이팅! 자 연습 시작할 건데 첫 번째 곡은 말입니다. 첫 번째 곡! 뭐게요? 첫 번째 곡은? 주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주문을 연습을 할 건데 오랜만에 주문을 춰보는 거니까 일단 한번 기억을 되새김질 해보는 정도로 한번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보시면은 음원이 다 있어요. 제가 음원을 다 가지고 준비성이 철저하네요. 음원을 다 갖고 하하하하하하 뭐죠? 오오오어 뭐죠? kon1 자 여러분 함성 소리 오케이 그만큼 안 나갔어 그만큼 안 나갔어 짧게 나갔어 맛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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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문이 역시 우리의 시그니처 노래인 만큼 힘들다 힘들어 안 더워? 힘들어 더워 자 우리 지금 그 다음 곡이 빛나리 빛나리 할까? 어 빛나리 빛나리 보시겠습니다 잘 됐다 가 야 빛나 침 지지리 덜 보인 나 널 사랑하는 성격이니 아직 안 돼 충목 중의 모든 걸 쓰고 싶다 Like you like you like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하는 지지리 그래 너도 모조리 나 사랑하는 지지리 그래 나는 너한테 제발 이제 우울한 결이 어려운 결이 어려운 결이 사랑하는 성격이니 아 힘들어 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공연에 두 번째 공연 끝났죠? 와 솔직히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와 여러분 지금 땀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땀나? 아 여긴 안 돼요 나는 체력적으로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 어때요? 이거 할만하잖아요 난 너무 할만한데 올라와 진짜 할만합니까? 아직 할만합니다 여러분 진심? 응 아직 좋아 아직 좋아 이 형은 제일 형인데 제일 펄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와 나 땀봐봐 장난 아니야 와 나 너무 힘든데? 근데 나는 원래 땀이 많이 안 나서 원래 힘들어도 땀이 잘 안 나는 스타일인 거지 그치 근데 힘은 들지? 그치 그래서 열심히 안 한 줄 알지? 처럼 보이지? 아닌데 말이야 나는 벌써 땀이 너무 와인 거야 난 힘들어 그러면 저에게 생명수를 한잔 주시면 오 알겠습니다 생명수 연습할 때 음료수 삽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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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다 얘 다 써줘요 세 번째 곡 뭐죠? 세 번째 할 노래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잠깐만 근데 인준이가 지금 없어서 인준이 지금 현실 같죠? 맞아요 왔어? 여기다 왜 여기다 토를 했어 토를 했잖아 토를 했잖아 솔직히 막을 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now come in me take my head 아름다운 청순에 앉아 난 또ORY 다시 넘겨올 수 있는 내 눈을 찾음 아니 미션을 두고 ihi 고기를 염려해 cried oh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지금 알 수 없는 다시 넘겨올 수 있는 날 우리 개 어떡해 그냥 내가 졸린 사랑이 시작이야 연행 계속 나의 스프스 계속 연행 전 연행 전 보ín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우리 내 맘 우리 내 맘 넌 왜 그리도 왜 그리도 멋져 늘 감지어 필요 사랑이 없던가 향이 없던가 사랑이 없던가 사랑이 없던가 여러분 캐모마일까지 완료 가람이형 체력 너무 좋은데 제이형 나도 좋아 전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팬미팅까지 4일 남았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 팬미팅 못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겠는데 우선 이걸로 대리만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꼭 많은 분들 앞에서도 저희 이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람준한 더 큰 공연장으로 가자! 람! 준! 번! 저희는 나머지 연습하러 갑니다 다시 뿅 안녕 가람이형 지금 시간은 몇시인가요? 11시 3분 11시 3분입니다 3시 11분으로 보일텐데 11시 3분이에요 11시 3분입니다 저희가 연습을 하다가 좀 난관에 부딪혔는데 어떤 난관이냐 이게 확실히 댄서분들이 있다가 없으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 또 지완이가 네 또 안무 담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머리에 구성을 다 해왔더라구요 너무 부럽게 개개인이 딱 보일 수 있게 포인트를 맞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준이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우 연습실 딱 들어오니까 제일 빨리 기억하고 그냥 제일 잘했어요 근데 형 이게 좀 외랑준 얘기인데 응 지금 연습하고 나서 난 좀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귀여운데? 형은 좀 상태가 좋다 고맙다 아니 근데 여러분 지완이가 지금 왜 없는 줄 아세요? 연습하다가 지쳐가지고 넉다운돼있어요 그래서 살짝 숙면을 취한다고 두 눈을 감고 잠시 숙면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짧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가 자고 있는 지완이의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연습하러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자고 있는 지완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깨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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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잔다 잘 잔다 잘 잔다 잘 잔다 잘 잔다 잘 잔다 조연아 연습하자 우리 애기 연습하자 네 너무 오래 잤어 한 15분 잔 거 같아 벌써? 어 오래 잤어 오케이 조연씨 나 어떻게 된거죠? 오늘 많이 피곤해요? 왜 그런거에요? 안 피곤해요 연습실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거 뭐에요? 블랙 패스어 자세 뭐에요? 야 인준아 이리로 와봐 그 상태에서 바로 괴보바이 갑시다 괴보바이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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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